하아 애들 형님 다 오늘 저기 그거 맞고 왔대요 이 뭐냐 이거 뭐지 독감주사 맞고 왔대요 이게 난 내일 맞아야겠다 맞으면은 일단은 저기 왼쪽 팔이 어? 진짜 몸살이 오나? 야 진짜 몸살이 와? 아이 성우리 쟤네 존나 구라 같아 아니 안 아프려고 안 아프려고 맞는 건데 왜 아프냐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내일 시바 맞아볼게 어 맞아보고 나 진짜로 뭐 오한 안 오면은 너네들 다 거짓말이다 알겠지 어 나는 내일 맞고 나서 안 아플 것 같아 나는 맞을 거야 내 나는 뭐 전화해봤는데 우리 동네에는 약국이 뭐 없더라 뭐 이런 소리는 없을 거야 아 근데 파마 해가지고 야 맞아도 되려나 파마 약 때문에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지 차훈아 항체를 넣기 때문에 항체를 넣어 왜 웃는데 항체를 만들어 준 거를 넣기 때문에 거기 항체를 뭐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여보세요 강버터씨 네네 혹시 오늘 200만권 받으셨나요 아하 뭐 소문이 거기까지 났습니까 뭐 그렇네요 아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하하하하 아이 뭐 별거 아니더러 아이 뭐 아니 하하하하 아하흠 아이 뭐 200만개 뭐 뭐 하하하하 예 좀 웃은 소리 좀 그렇네요 열심히 하다보면 200만개 받는 날도 있더라구요 이게 예 거소문이 니가 열심히는 안했는데 아니요 그 좀 뭐라 그럴까 운때가 맞고 운칠 기삼이라 하잖아요 여기에 운때가 맞은 거 같아요 아 열심히는 안한 거 같은데 아하흠 흐흠 하하하하 뭐 6년동안 뭐 쌓아넣은 이런 뭐 공중 공자탑을 뭐 이렇게 좀 약간 이게 뭐 받는 그런 로또 같은 거랄까 예 어 그거 한 사람이 한방에 쏜거에요? 아니요 형님 이거 구라에요 어 어 꿀요정 같은 캐릭터네요? 예? 꿀요정 같은 캐릭터네요? 아니요 이거 구라에요 구라 예 그니까 꿀요정 같은 캐릭터네요? 존재하지도 않는 캐릭터죠 어 그럼 갑자기 예 뭐 100만개를 쏘고 갑자기 없어지겠네요? 하하하하 아니요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 억으로에요? 예 형님도 이거 억으로 꿀 수 있거든요 한번 꿀어보실래요? 이거 저 방송이 잘되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요즘 힘들어요? 아니요 아니요 이거 뭐 받는다 해가지고 뭐 그런건 아니죠 네 네 감 받았지? 예 그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가르쳐주세요 하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방송은 파도입니다 방송은 파도에요 어? 잘될때 못될때가 있는거죠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웃고 있는 사진 이게 BJ들이 착각을 하는데 항상 잘될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항상 데뷔를 해야돼 개 땀방에 야 ㅈ됐다 야 뭐다 막 200만개 터졌어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어 열심히 하면은 BJ분들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200만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monde닷 O SES android 박동호 뭐여 ok 아파들 흰 오 오 오 오 오 오 오